1. 호두경제TV 반갑습니다. 호두경제TV입니다. SK이터닉스입니다. 오늘 핫댓팬님이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하루 영상을 찍어드리게 됐고요. 오늘 역시나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상반기에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 또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했고 또 미국 시장이 PC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또 하나의 물가제표 발표를 앞둔 날이었죠. 보통 이런 날에는 대부분 다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또 단기에 마지막, 또 월말, 분기 마지막 이럴 때는 5장에 힘이 좀 빠지는 포지션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꽤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정강후향 느낌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누가 명확하게 주도를 해나간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크진 않았고 금요일에 나오는 일반적인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대표님이 이전에 어떤 관점으로 코멘트를 드렸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온전하게 제 관점을 베이스로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3만원이라는 가격을 넘겼다가 생각보다 이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고 빠르게 2만원 영역까지 원웨이 하방입니다. 원웨이 하방이라서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어딘가에서는 반등을 주겠지 의미있는 가격라인에서 반등을 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시장이 암만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따라갑니까 가는 종목들은 뻔하죠.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중간중간 3점 그 다음에 저 PBR 종목들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을 올려주지 못한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6월달은 반등 한 번 안 주는 이런 것들을 반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반등은 좀 추세를 돌려나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우리가 명확하게 반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흐름은 그냥 원웨이로 하방이 나오는 패턴이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SK유터닉스는 지금 큰 흐름 안에서는 시장에서 좀 밀려나고 있는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일정이 변하고 또 분기가 넘어가고 또 반기가 넘어가고 상반기, 하반기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야 돼요. 6월달에는 어쨌든 이 종목을 뭔가 이렇게 끌어올리고자 하는 액션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액션을 누가 만드느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관점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의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 2분기 동안 이 종목들을 이런 애들을 많이 샀는데 이제 좀 많이 오른 것 같네. 수익도 좀 충분하다. 그러면 착실한 나오겠죠. 그럼 이 돈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물론 수익적인 부분들은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다시 또 시장으로 나온다는 거죠. 또 다른 걸 사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사이클에서는 저점에 있는 쪽으로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도 업종이 하나씩 바뀌고 물론 기존에 주도에 나가는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해 나가는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흐름으로. 그러면 1분기 때 강했던 애들이 4분기까지 움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시장은 업종이 순환이 도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은 보통은 이제 분기마다 가져갑니다. 바뀌면서. 그렇지만 이게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애들이 이번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네들만 돈이 돌고 도는 그 패턴. 그러면서 이터닉스는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봤다라고 봐야겠죠. 특히나 친환경 쪽 시세 많이 안 나왔고. 중간에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움직임도 나오고 ESS 관련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기도 하고 했지만 주도권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커요. 계속적으로 그냥 똑같이 또 하이닉스. 반도체도 맨 처음에는 우르르 올라가다가 결국 나중에 남은 거는 뭐 한미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뭐 그 다음에 뭐 리스크하이닉스. 이게 3개밖에 거의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초에 그냥 한 번 밀려나면은 걔네들은 그냥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관점 혹은 빠르게 정리하고 그냥 강한 쪽으로 옮겨 타는 거. 이런 대응밖에 할 수가 없죠. 쉽지 않아요. 이런 구간에서 이게 그렇다고 막 되게 악재 같은 걸 동반해가지고 팡팡 밀리는 것도 아니고 단봉 형태의 은봉으로 쭉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심리를 좀 가지고 놀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상반기는 끝났고요. 하반기로 넘어가고 또 실적 시즌이 오고 있고 또 3분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일부 좀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대응주 입장에서는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를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맞긴 해요. 지금 6월 내내 하락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가격도 마침 2만원 가격. 굉장히 또 유효한 라운드 피겨. 만원은 크게 의미가 없죠. 맨 처음에 상장했을 때 가격 부근이 만원이기 때문에 이터닉스는 지금 만원, 3만원, 2만원. 이 구도입니다. 반반 라인만 지키면 돼요. 이럴 때 웬만해서는 깨면 안 되는 가격이 이제 2만원이겠죠. 2만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 구간과 이 구간의 경계가 명확하게 2만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면은 대부분 상단까지는 갑니다. 여기로 내려오면은 대부분 하단까지는 웬만큼 또 하락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게 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돌려나가는 흐름.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려면 일단 횡보를 좀 해줘야 된다. 아니면 전고점. 2만 3천원 정도까지 붙이는 캔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 구간에서 2만원이라는 가격이 라운드 피겨의 의미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 구간입니다. 기준이 되는 이 뒷구간에 상한값 캔들. 여기에서 절반 구간이 딱 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앞구간에 역시나 2만원 지지를 여러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을 지켜주면 뭐 뒷구간에 기회는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민감하게 대응할 만한 예민하게 볼 만한 그런 흐름들은 오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좀 지루합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다시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늘 댓글로 파란색 링크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SK이터닉스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일주일 동안 매매하실 수 있고요. 오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단기 종목들 매매해가지고 수익 챙기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